모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성공의 키포인트 가장 큰 거는 투자를 유지하는 거다 길게 이게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말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서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퍼펙트한 타이밍을 맞춰서 이게 샀을 때 샀을 때와 그 다음 보시면 그냥 인베스트 이미지를 그냥 대충 그냥 즉시 돈이 있을 때마다 샀을 때 그 다음에 달러코스터 에버리징을 해서 샀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그 다음에 이제 TV를 샀을 때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각보의 노력을 통해서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사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이 그림이 시뮬레이션이 2천 달러를 지금 20년간 총 4만 달러를 매년 이제 2천 달러씩 20년간 4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앞에 둘을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보유하느냐 그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소위 저희가 TLT다 TMF다 이런 걸 사야 되지 않냐 할 때도 결국 길게 보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걸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짧은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상관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의 힘을 계속 증폭시키는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